왜? 삼촌이 너무 잘생겨서 그래? 그래서 막 부담스러워? 아니면 너가 정말 욕이라서 신부님이 무섭구나. 이거 보이지? 이게 특수한 필인데 악마를 잡아내는 필이야, 악마를. 만약에 이걸 물었는데 너가 막 괴로워하면 너 정말 욕에 맞는 거다, 어? 조심하는 게 좋을걸요? 어디 한번 물어볼까? 너가 욕에인지 아닌지, 어? 물어본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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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스미에더스, 노즈락더스, 스미에더스! 아니다, 하나쪽으로 키우세요. 얼른! 너 왜 전환 안 봤냐? 못 봤어요. 그 맞아, 여기 숨어있었어요. 찾아보자. 저쪽이에요, 저쪽. 넌 여기 있어. 조심해요! 걱정 마. 신부님대로 지켜줄 테니까.